여러분들 그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서부터 하만대 교수님 아예 리사이트를 좀 만들고 싶은데 교수님 되겠나요? 아예 지금서부터 독창회를 그냥 한반도 할인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반대 교수님 모시고 오늘 음악회의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병원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봐도 좋겠습니다 아마도 아마추어 음악회의 영상을 제일 많이 찍으시는 분이 우리 최선생님이 아니실까 싶은데 오늘 음악회 어땠습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주 굉장히 수준이 높고 너무 아주 감동적이에요 정말이에요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최병원 선생님이 절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나중에 사진 찍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최병원 선생님을 건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쓰라면 쓰고 내리라면 내리고 다 그래야지 그런데 저런 칭산이 나왔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오늘 연주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빈말이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준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정돈되고 안정되게 연주를 할 수 있는 아마추어 음악회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가본 연주회 중에 정말 이렇게 가지런하게 또 끝까지 강동적으로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 음악을 대했느냐 우리가 참 자식과 골프와 음악 노래 성악은 특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꼭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골프장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기회에도 조금 뭔가 배우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짧게 한 3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레파토리가 너무너무 다양해졌고요 독일어 하시는 분, 라틴어 하시는 분, 저는 불어를 했고요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하셨고요 너무너무 레파토리가 많이 다양해졌고 아리아, 이태리 가고, 독일 가고 너무너무 정말 어디에 손색없이 또 깐 소리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대 매너가 아주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건 따로 여러분들 개인 톡으로 말씀을 드리기 다 적어놨으니까요 그리고 한번 의복에 대해서도 복장하는 것도 제가 한번 유튜브로 하나 찍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턱시도를 입을 때는 어떻게, 프라를 입을 때, 꼬리를 입을 때는 어떻게, 일반 것도 어떻게, 보타이는 어떻게 차고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상식들을 조금 제가 한번 유튜브를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할 테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공지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오실 때 좋고요 인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좋은데 딱 서서 반주 사인 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반주, 후주까지 끝까지 듣고서 거기 음악이 거기 빠져서 대부분 그렇게 다 하셨는데 더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실 일이 있어요 대기 하시는 분들은 뭐 하면 될까요? 운동 하셔야 돼요 호흡 운동 하시고 계셔야 돼요 조용히 그래서 횡경막 발동을 걸어 놓으셔야 돼요 저 앉아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노래하려고 하면 사실 힘들어요 그러면 저 안에 들어가셔서 미리 내가 전, 전 사람 하고 있으면 준비를 하고 호흡에 발동을 걸어 놓고 나와서 자동으로 올라오면 호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그 중에 몇 분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카리스마 있게 그 곡에 빠져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 한 두 분 정도는 시선이 자꾸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 곡에 물론 속으로는 빠져 있겠지만 밖에서 볼 때에 좀 깊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밖에서 볼 때도 결국은 예전에 그 파바르트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전문가로 가면 갈수록 밖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저 멀리서 내가 어때 손을 올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구나 까지 좀 생각할 수 있게 하신다면 좀 더 여러분들의 음악적인 수준과 또 밖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낫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절대 음악 앞에는 겸손해야 된다 내가 소리가 잘 나고 못 나오고 그걸 떠나서 항상 겸손하게 음악에 취해서 거기에 작곡자가 얘기하는 것 시인이 얘기하는 것 또 그 안에 들어있는 테크닉 신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테크닉도 하나하나 정복해 가면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7월달 월요일 목표 볼 수 있도록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평 아닌 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